라면은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으로 그기원은 일본이지만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아진 음식입니다. 이 짝짤하고 매콤한 국수 요리는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되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면은 20세기 초 일본에서 발명된 인스턴트 국수로 그기원은 중국의 국수 요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958년 일본의 니신 식품에서 안도 모모 후쿠가 발명한 인스턴트 라면은 즉석에서 끓여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일본 정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에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빠르고 저렴한 식사를 필요로 하는 시기였고 라면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자체적인 라면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적인 매운맛과 풍부한 국물 맛을 더해 한국식 라면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1인당 연간 약 70에서 80개 이상의 라면을 소비합니다. 이는 한국의 바쁜 라이프스타일과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의 편의함 때문입니다. 라면은 또한 캠핑이나 여행시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라면은 단순한 음식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맛과 스타일로 발전했습니다. 매운맛의 신라면부터 치즈를 추가한 짜파게티, 국물이 없는 비빔면까지 한국의 라면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라면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문화에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은 자주 등장하며 이는 한국 대중문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 어떤 재료를 추가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요리로 여겨집니다. 한국은 라면의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에서 문화적 아이폰으로 발전시켰으며 다양한 맛과 스타일로 라면을 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면은 한국에서 필수적인 음식으로 자리잡았으며 전세계로 그의 인기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